네 오늘은 톤엑스 1입니다 톤엑스는 지금 출시된 이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활용도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더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톤엑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미니 스톤박스 같은 크기에 이 정도 크기에 지금 뭐 컬러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 느낌으로 여기에다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았다 일단 컨셉부터 얘기하자면 뭐가 되냐면은 얘를 스톤박스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톤박스 대용으로 쓰면은 듀얼 모드다라고 하면은 이제 AB에다가 우리가 이펙터를 지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밟을 때마다 그게 바뀌어 그리고 또 스톰프 모드로 하면은 20개를 거기다가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은 20개의 단일 스톤박스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그거를 페달보드 상에다 이렇게 놓고 예를 들면은 뭐 20개를 다양하게 뭐 앰프랑 이렇게 하고 세팅해 갖고 톤 프리셋 같은 걸로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제 샛리스트에 따라서 뭔가 페달보드를 한두 개 쓰는 거 가지고 보드에서 페달 계속 늘려 나갈 순 없잖아요 단일 페달을 그럴 때 이 부족한 거 하나를 이 톤 엑스가 약간 조커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죠 조커를 심어 놓고 그 해당 곡에 필요한 추가 것들을 얘가 하나하나 담당을 해주게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작은 피지컬로 굉장히 많은 사운드적인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 스탠드얼론으로 그 톤 엑스 저걸 준단 말이에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줘요 그래서 헤드폰을 TRS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자에다가 해서 인터페이스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스톤박스 하나 가격에 정말 엄청난 톤의 메리트와 확장성과 그리고 휴대성까지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 사실 지금 외국에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죠 그 톤 엑스를 지금 현대적인 실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론 되게 옛날이죠 옛날로 치면 왜 기타상 패키지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 똘똘이 앰프 주고 뭐 연습할 수 있게 메트로놈 챙겨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기타 스탠드 뭐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뭐 뭐 30 몇만원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오케이블 이런 거가 이제는 정말 이 시대의 변화부터 이걸로 그냥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번째 초심자들한테 요즘 보면은 앰프 꽂고 연습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다 컴퓨터 연결로 해서 하시고 그 그런 밈도 있습니다 예전 뭐 저기 1980년대 락커 이러면서 이제 기타랑 앰프 막 벽에 다 쌓아놓고 있는 그림이 있고 2024년 락커 하면 데스크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밈이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시대가 변했다 근데 저는 이 톤엑스를 구매했을 때 톤엑스1을 구매했을 때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톤엑스 이 데스크탑을 준다는 거 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강력하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기타 이제 내가 캠포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굉장히 양질해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톤엑스에서 쓰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잖아 이 톤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강점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AW 내부에서 인서트로 그 플러그인으로도 부르실 수 있고 스탠드 언론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지금 사실 거의 뭐 톤엑스 프로그램을 사면 기계를 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주는 기계가 가격에 따라서 작은 걸 주냐 큰 걸 주냐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톤엑스 퀵가이드가 있는데 퀵가이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결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그 톤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레코딩 한번 받아보고 마지막 시간에 앰프랑 연결해서 사운드 들어보는 식으로 3시간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퀵 스타트 가이드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 작동법 마이크로 노브를 돌려서 조절을 한다 메인 노브를 돌려서 볼륨을 조절한다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 노브고 여기가 이제 메인 노브가 되겠죠 그리고 대체 파라미터 편집 알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마이크 노브를 돌려서 게이트 스레시홀드 컴프레서 스레시홀드 리버브 양 조절하고요 메인 노브를 돌려서 개인값 조절하고요 대체 파라미터는 이제 알트 얼터네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동 보시면 푸스위치 및 튜너 사용모드에 따라서 푸스위치를 눌러서 프리셋 AB 이게 이제 듀얼모드가 되죠 그리고 푸스위치를 꾹 밟고 있으면 튜너가 활성화되고요 이게 기능을 요 조그만 거에다가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꾹 누르고 있고 뭘 누른 상태로 뭘 하고 이런 조작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를 어쨌든 좀 다루기 위해서는 요 퀵가이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작동 모드인데 듀얼모드는 기본 설정으로 밟을 때마다 프리셋 A와 B가 전환이 됩니다 듀얼모드에서는 이 톤X1을 끌 수가 없고 상식 켜져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스톰프모드로 해놔야 이걸 꺼놓고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톰프모드 같은 경우에는 푸스위치를 밟으면 페달을 켜거나 끌 수 있고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 등 일반 페달처럼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톰프모드에다가 다양하게 넣어놓고 스톰프박스 그냥 스톰프 페달 하나로서 활용을 할 때 스톰프모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설정 이거 6초 동안 눌러요 꽤 오래 눌러야 됩니다 작동 모드 바꾸기 이거를 베이스 마이크로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고 해서 작동 모드를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설정 캐비넷 바이패스 캐비넷을 어떻게 할지 정하실 수 있고요 입력 레벨 트림도 이쪽으로 입력 레벨 색상에 따라서 입력 레벨 적절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볼륨 조절 페달의 전체 글로벌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20개의 프리셋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스위치와 알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프리셋 브라우징 모드로 전환이 돼서 프리셋을 바꿔 주실 수가 있는데 듀얼 모드의 프리셋 A, B 선택 그리고 스톰프 모드의 프리셋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래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0개의 프리셋들을 다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프리셋은 여러분들이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하고 뭘로 바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해당 프리셋 슬롯이 선택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프리셋별로 지정된 색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색상 지정도 이 앱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따가 색상 바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이외의 기능들 보시면 알트 버튼 3초간 누르면 세이프 모드 활성화가 되고요 설정 값이 안 바뀝니다 실수로 조작 안 되게 바꿔주시는 모드고요 튜닝 모드는 푸트 스위치 꾹 누르면 튜너가 활성화가 되고 네 이게 튜닝 모드와 상관없이 그대로 출력될지 뮤트시킬지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톤엑스 플러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DAW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리임핑 하지 않아도 사실적인 사운드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따 저희가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뭐 색깔 설정하고 이런 것들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능 한눈에 보기 여기 보시면 그 노브 색상이랑 같이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기능을 익히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퀵 가이드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요 여기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그 듀얼 모드와 스톰프 모드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옮겨서 붙여 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usb 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연결을 했고요 바로 붙죠 네 지금 방금 뭐 정말 착각했죠 붙었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이게 첫 화면이고요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실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위쪽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아래쪽이 실제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고를 수 있는 게 한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듀얼 모드에 a와 b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스톰프 모드에는 뭘 쓸지를 여러분들이 다 정해 놓으실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20개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스톰프 모드에 만약에 우리가 딴 걸 쓰고 싶다 뭐 앰프를 쓸 수도 있고 이펙터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갖다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라이트 누르시면은 얘가 지금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컬러 여러분들 이 컬러가 뭐냐면 여기서 led가 이제 무슨 색깔로 나올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a 이 부분은 내가 빨간색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남자는 핑크니까 뭐 핫핑크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여기는 파란색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기계상에서 컬러가 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변합니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로 내가 지금 어떤 프리셋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a랑 b모드는 사실 색깔만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20개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핑크핑크를 같이 선택하기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칼라 눌러보시면은 스묵에 해당하는 칼라가 뜨잖아요 이거를 잘 배분을 해서 이런식으로 바꿔주시고 이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컬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들 안겹치게 여러분들이 컬러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프리셋 갖다 넣고 컬러 설정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뭐를 미리 셋업을 할지를 라이브러리 안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한다고 치고 실제로 녹음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어차피 프로그램 사면은 앱 사면은 기계 주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과연 앱으로 녹음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톤엑스의 훌륭한 톤으로 잘 녹음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2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민 씨와는 양상입니다 로쿠테인 타임스 2부에서 하 HBO 추춘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접하게 됩니다 3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5부에서 하rest 레코딩으로 돌아다녀오 1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이어서 2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시작합니다 3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상황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5부에서 하드 레코딩으로 지원리 앱 사면 Cuban을 사용하지 않다 감사합니다.